현대사회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최악의 파트너를 만났을 때는 관계가 악화되고 심리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최악의 파트너를 정의하고 최악의 파트너를 피하는 7가지 황금 법칙을 자세히 분석하며 각 법칙에 대한 연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존중 없는 대화, 심리적 폭력과 자존감 저하 존중 없는 대화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심리적 폭력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비난과 비약 상대방의 외모, 성격, 능력 등을 비판하고 모욕하는 행위 개인적인 공격 상대방의 약점이나 민감한 부분을 공격하여 상처를 주는 행위 명백한 거짓말과 속임수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 비난과 책임 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상대방의 존중 없는 대화에 대해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관계를 제거하고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상대 불안정한 관계와 스트레스 감정 기복이 심한 상대는 극단적인 감정을 보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성격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극단적인 감정 불안정한 자아상 충동적인 행동, 공허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 양극성 장애 조증과 우울증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기분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정신질환 기타 정신질환 또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의 정신질환 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기복이 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하고 함께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상대와의 관계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책임 회피, 성숙하지 못한 태도와 문제 해결 어려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격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며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인격 자존감 문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심리 방어적인 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관계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책임감 없는 상대와의 관계는 지속적인 갈등과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소통 부족 관계 악화와 오해 소통 부족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솔직하고 열린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워지고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통 부족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 방어적인 태도 비판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로 인해 소통을 꺼리는 태도 불신과 낮은 자존감 상대방을 믿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소통을 꺼리는 태도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집착과 의존 질식하는 관계와 독립성 상실 집착과 의존이 심한 상대는 파트너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자신의 삶을 파트너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자아상 자신감이 부족하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 애착 문제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심리 경계성 인격장애 극단적인 감정 불안정한 자아상 공허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착과 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불확실하고 애매한 태도 불안과 혼란 불확실하고 애매한 태도는 관계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력 부족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심리 책임감 회피 관계에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심리 조종적인 의도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심리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과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고 애매한 태도를 지속하는 상대와의 관계는 불안과 혼란만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7.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관계 행복과 자존감 저하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관계는 파트너로부터 끊임없이 비난, 모욕, 혹은 폭력을 경험하며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자신을 가치없게 여기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심리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학대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존 부정 자신의 안전을 위해 파트너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문제를 부정하는 심리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관계는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파트너를 만나야 합니다. 최악의 파트너를 피하는 7가지 황금 법칙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